오늘은 여러분께 EBS 역사 강사님의 몇 가지 발언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인간들을 보고 가시죠. 1차 세계대전에서 전방과 후방의 구분 없이 여성들도 싸웠기 때문에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게 되고 여성들도 참정권을 얻게 됩니다. 항상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수반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자기가 권리를 얻으려면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성들이 전쟁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면서 참정권을 얻어냈잖아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 게 역사를 보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여권신장을 해라 여권신장을 해라 라는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입으로만 여권신장을 말하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여성들을 저격합니다. 실제로 이 내용은 수많은 여성들을 개빡돌게 만들었고 여성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발언 정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수백 수천 개의 민원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지축이 흔들리는 쿵쾅거림에 쫄아서 발언을 취소할 법도 하지만 단합이 안 되는 여자반을 보면요 서로 간에 뭉칠 수 없게 만드는 미묘한 경계선이 있어요. 여학생들은 다 느낄 건데 끼리끼리 모여있어요 개들은. 선생님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항상 새학기 첫날에 잠이 안 와요. 내가 어떤 그룹에 끼워야 할까 생각하고 그러는데 정말 찌질하게도 여자들의 그룹은 3명이 되면 안 됩니다. 홀수가 되면 큰일 난다고 4명이서 친구가 되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여자반 담임선생님 많이 해봐서 아는데 진짜 단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면 그걸 회복시키는 시스템을 발동하잖아요. 여학생들이 예쁜 연예인을 보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예쁜 연예인이 나왔고 인기가 많아요 그럼 여학생들 뭐라 말하죠? 예쁘니까 고쳤을 거야 싹 고쳤네 라고 말하면서 전문가처럼 이야기를 해요. 뭐 했고 뭐 했고 하면서 돌려깎기 이런 거 했다 그러는데 그 연예인 과거 사진이 나와서 안 고친 게 팩트가 됐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죠? 예쁘니까 싸가지 없을 거야 라고 까내리죠? 이러면서 성격 안 좋다고 정당화 시키고 성격까지 좋으면 공부를 못할 거야 라고 까내리잖아요. 그런 여자들의 행동이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과정이에요. 라는 말을 하면서 진짜 융단폭격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은 이 발언에 대해서 그 어떠한 논리적 반박도 하지 못하고 본인이 그렇게 여적여 했나 보네 확실한 게 본인 경험담이라던데 그런 말 하게 못생겼네. 남용 많이 하고 뒷담 많이 깔 관상이야. 라는 말을 하면서 메시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반박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녀들은 얼굴이 못생겼다 관상이 별로다 라는 메신저를 욕할 뿐입니다. 그 어떠한 논리적 반박도 하지 못하고 흉자야라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하고 있죠. 참고로 여기서 흉자라는 말은 남자를 흉내 내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녀들은 자신이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여성을 향해서는 무작정 흉자라고 까내리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진짜 조금의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 발언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권신장을 해라 여권신장을 해라 라는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자기가 권리를 얻으려면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보고 지금 잘못되어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 봐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녀들은 논리와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포기하고 오로지 감정과 감성파리에만 연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건설적인 토론을 하기보다는 원초적으로 외모가 어쩌고 관상이 어쩌고 흉자 꺼져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여성분들 명심하세요. 항상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수반된다는 걸요. 당신들이 그렇게 욕하는 남성들은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에 무임승차 중이죠.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팩트 사실입니다. 적어도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지 않았으면 군필자와 동등한 권리를 달라고 말해선 안 되는 거죠. 한심하게 권리만을 주장하지 말고 의무를 다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오늘 저녁에 치킨 한 마리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해라.